기아 타이거즈에는 많은 이들이 강과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선빈과 무서운 신혜의 윤도현만 있는 게 아니라 FA 사수를 노리고 있는 베테랑 서건창도 있는데요. 이러한 서건창이 작년과 같이 시범 경기에서 포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건창은 3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원정 연습경기에서 이번 1호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1득점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서건창의 활약을 더해 롯데를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에도 비슷하게 보여줬던 것으로 많은 팬들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2023시즌 시범 경기에서 타율 1위를 기록했던 서건창은 정작 시즌에 들어서는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서건창은 47타수 17안타 타율 3할 6푼 1위로 타율왕에 올랐으며 홈런은 없었지만 3타점 OPS 0.85으로 인상적이었고 이루타는 4개를 기록해 KT의 문상철과 함께 리그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서건창의 시범 경기 맹타는 염경혁 감독과의 제외에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14년 서건창의 201안타를 기록할 당시 히어로즈의 사령탑이 염경혁 감독이었고 서건창이 가장 좋았을 때의 타격 자세를 염경혁 감독이 다시 일깨운 덕분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눈부신 활약의 시범 경기를 보내고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서건창은 올해 새롭게 바뀐 팀과 타격에 일가견이 있는 이범호 감독을 만났기에 어쩌면 작년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년과 올해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시범 경기의 결과가 정규 시즌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분명 없지만 시범 경기에만 반짝하는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선수와 비교해 서건창은 베테랑이라는 차이점이 있어 낙관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서건창은 지난 가을과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선수였습니다. LG 트윈스에 스스로 방출을 요청했고 곧바로 제2의 친정 휴미어로즈의 러브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나 서건창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지난 1월 고향팀 기아에 손을 잡고 남쪽으로 귀향하게 됐습니다. 서건창은 기아와 계약하자마자 휴미어로즈의 러브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서건창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지난 1월 고향팀 기아에 손을 잡고 남쪽으로 귀향하게 됐습니다. 서건창은 고향팀에서 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할 정도로 광주에서 일찌감치 구슬땀을 흘려왔고 기아구단은 서건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1억 2천만 원의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대신 심재학 단장은 서건창에게 백업 신부님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기회를 주는 조건임을 확실히 했는데요. 서건창도 이를 받아들이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어느 정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아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단 4경기를 치렀지만 서건창은 두 번째 경기로 야쿠르트 스왈로즈전에서 7번 이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한타에 그쳤지만 이날 롯데를 상대로 첫 타석 2루타에 이어 단타 2개를 더해 총 3안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해 서건창은 윤도현, 정혜원, 박민 등 새파란 후배들과 김선빈의 백업 경쟁을 펼칠 전망이며 당연히 서건창이 장기적 차원의 주요 대안은 아니며 팀에서는 유망주를 키워야 할 의무가 있기에 많은 기회를 보장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 연습 경기에서 잘 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연습 경기일 뿐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서 서건창 같은 주전급 백업의 존재감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루 백업도 가능하기에 꼭 어느 한자리라고 보다는 내야 어느 곳에서든 백업이 필요한 곳이라면 활용할 가치를 스스로 보여줘야 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침체기를 보는 서건창이 광주라는 고향에선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경혁 감독과의 재회가 실패로 귀결됐지만 새로운 이범호 감독과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서건창이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사수 끝에 당당히 FA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